1분간 오해 가 날씨가 진짜 너무 안중 반갑습니다 웰컴 드링크 와 안 그래도 지금 웰컴 드링크가 있습니까? 웰컴 드링크 웰컴 드링크 웰컴 드링크 어제 술 드셨군요 어제 술 드셨군요 촬영한다고 해서 화장복 한번 하겠습니다 아하하하하하 그치 경우에서는 여러가지인데 알파벳은 여덟가지입니다 파오바오 파오버거 파오버거 안녕하세요 가게 촬영해도 괜찮아요? 네 멋있다 더블인데 아 일부러 더블로 하는거야? 오 놀란을 하기 일부러 더블로 하느냐 진행하는 날 더블이 뭐야 근데? 더블 패티 이거 세트는 패티당 아 아 역시 웰컴인가 두개 먹었구나 맞지 두개는 먹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차라리 스테이크 썰러 가자 이 금액이면 하하하하하하 제가 먹자고 했으니까 아 안돼 너무 여름 페디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오케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난 행복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박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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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... 패티가 미쳤는데? 뭘 찍으시는거지? 왜 이렇게? 아니... 제가 지금 유튜브에 ES 신발 후기 영상 만들려고 하는데 저랑 똑같은 신발이라서 하기가 신어보시니까 어떠신지? 신어보니까 페리보다는 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페리보다는 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해 조심해 엣 와 예쁘다 이게 진짜 아유 편하네 운전을 잘하네 안성분간이 힘네